헐 헐 헐 얘네 닭고기 닭고기 먹는거야? 아 불쌍 어떡해 닭도리탕인가?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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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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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마리 남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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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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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소리 나요 어? 이거 뭐지? 뭔가를 얻었어 사진기 오! 찍혔다 애들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네 가자 세이브를 먼저 여긴 뭘까 여기 있다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얘한테 얘를 대신 줘볼까? 얘가 아닌가봐 어? 어? 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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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가 뭔가 코언을 얻었네요 본인 앞에서 대놓고 가져가기 거기서 뺏어 뺏어 저걸 봐야되는데 쟤네가 어떻게 해야되지? 좀댓일이요? 아 나 얘네 어떡하지 진짜 왜 안보냐고 좀댓일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이건 클릭도 안돼 큰집 가볼까 아 여기 거기잖아 여기가 보자 근데 게임 귀엽죠 여기선 아까 가져왔고 몇마리 남았지? 6마리 헷갈리죠 너도 헷갈려 이거 어떡하지 여기 또 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긴 아예 클릭할게 없어서 잠깐만 다시 들어가 봐 이것 중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안되네 여기? 두개 다 원하질 않네 아니야 기억이 안나 이거 코인 그래 코인 너 좋았어 좋았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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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